시제의 대한통운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의 소비자가 라자다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한국 상품들의 국제특성을 시제의 대한통운이 맞게 됩니다.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류, 케이팝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자파, 화장품 등이 젊은 소비자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한국발 역직구 물량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박근태의 시제의 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문화에서 경제로 한류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라자다 그룹 관계자는 현재 한국발 역직구 물량이 전체의 5% 정도지만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